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한명원 한명원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 나이다. 또 오늘 아버지의 모든 식사를 준비하신 서지방 여성교회의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복해서 숨은 아버지의 일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귀한 아버지 손길들 위해 성령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또 물길도 물길도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성교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아버지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기를 한결이 강구하오며 오늘도 귀한 것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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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